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우선 해야 됩니다 가급적 정확하게 필요할 수 있는 데이터는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간 써먹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떤 데이터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고 치자고요 우선 데이터를 표에 담아봅시다 저는 이런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저와 같은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또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파일의 사본 만들기라는 항목이 활성화될 거예요 저걸 클릭해서 여러분의 계정으로 복사를 해서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이 데이터를 저는 오렌지 3로 읽어와야겠죠 그 전에 데이터의 형식을 조금만 봅시다 일단은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 요일이 있고 온도가 있고 판매량이 있고 오픈 시간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컬럼이 있다고 상상해 주셔야 되고요 행도 지금은 5개밖에 없지만 5개가 아니라 1억개가 있다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럼 이 데이터를 오렌지 3로 입력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오렌지 3의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보이죠 저걸 위젯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 다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렌지 3는 이 중에서 저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저 위젯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저렇게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게 뜨거든요 거기서 파일을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울 때는 Delete 키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파일 위젯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파일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직접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읽어오고 싶다면 파일을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이 찾기 버튼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또는 저처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URL을 선택하고요 우리의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리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3가 신통하게도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보고 어떤 형식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날짜는 데이트 타임 온도는 어때요? 숫자잖아요 뉴메릭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의 그 열의 데이터 형식을 알아서 인식해서 저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 다른 거라면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어플라이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파일이라는 위젯이 들어있고 이 파일이라는 위젯은 우리가 만든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담고 있는 위젯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렌지 3로 들어오는 인풋, 즉 입력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출력인데 처리는 이따가 보고요 출력부터 이따는 빨리 끝내봅시다 여기 있는 파일에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선이 이렇게 가죠 거기에서 마우스를 적당한 곳에서 딱 떼시면 이렇게 생긴 위젯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데이터를 오렌지 3에서 표의 형태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이고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고요 입력과 출력은 저런 선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입력하는 법과 출력하는 법을 살펴봤는데 이거 자체로는 큰 가치는 없잖아요 중간에 이걸 처리하는 뭔가를 해봐야겠죠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표와 관련해서 필요로 할만한 처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행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터링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 있는 44 미만인 판매량에 해당되는 행만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일 것 같아요? 셀렉트 로우즈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로우즈 위젯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addCondition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을 추가합시다 즉 출력될 조건이죠 그 중에서 판매량을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isBillow가 바로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미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죠 44라고 이렇게 하면 44를 포함하지 않는 더 작은 값인 40과 42가 필터링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클릭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여기 있는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여기 있는 이것이 이 필터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입니다 즉, 판매량이 44 미만인 행들만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입력하는 법, 처리하는 법, 출력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해보시면 아, 오렌지 3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기능은 많겠지만 대충 이렇게 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 주셔야 돼요 하셨죠? 기분이 안 좋아지시면 아무것도 안 배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위젯과 위젯이 선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선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위젯은 지금 뭐예요? 셀렉트 로우스를 이용해서 필터링 된 결과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필터링 되지 않은 결과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시 데이터 테이블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납니다 매칭 데이터라는 것은 이 셀렉트 로우즈라고 하는 저 위젯에 의해서 선택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Unmatched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면 필터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OK를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44, 46, 48 즉 필터링 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젯과 위젯이 연결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렌지3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뭔가 지적인 포만감이 느껴지시는 분은 딱 여기까지가 경제적인 공부니까 멈추세요 그런데 여기서 막 불만족이 생겨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 그런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 노이즈가 떠오른다면 더 공부하실 만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뒤에서 몇 가지 더 중요한 테크닉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걸 좀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해소될 겁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박수치로 끝냅시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